제가 허비 형, 허비 형 아휴... 제가 벌써 분위기 잡지 마 되게 낯간지러운 말이라 근데 그 멤버 빼고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, 이거 남준이 형이다 예상도 안 간다 아, 남준이 형이겠다 남준이 형이야 남준이 형 아니야, 또 이러고 전달자들 삐리야 항상 노력해 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오케이, 전달아 준비됐어, 재영 고마 전달자 준비 와 나다 아, 이거 왜 긴장감 있다, 약간 이건 아, 추경할 수도 있겠다 남준이 형이요? 전달해? 또 전달해? 전달해요? 하하하 본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하하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하하하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하하하 하하하 나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셔서 하하하 하하하 좋아해 하하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, 오케이, 오케이 다시 할게요 오오아 잘했어요 이거 자체가 되게 아무래도 암 pork 하하하 하하하 오우우우우우우ㅓ 이거 진짜 카메라로 찍고 싶다 아이스 왜 무룡이 같었나? 네 맞아요 어쩐지 2019년에는 좀 더 많은 추억들 많이 쌓고 싶습니다 2019년 파이팅! 돼시티 파이팅!